현종 물결표 1674년 9월 17일 은 조선의 제18대 국왕 물결표 1674년 9월 17일 이다. 성은 이 휘는 연 초명은 원이다. 효종과 인선왕후의 아들로 왕비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 명성왕후이다. 조선의 역대 국왕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났으며 최초로 왕비 외에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왕이기도 하다. 1641년 2월 4일 청나라 심양의 질관에서 당시 인질생활 중이던 아버지 봉림대군과 어머니 풍안부부인 장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645년 아버지 봉림대군이 소현세자의 뒤를 이어 왕세자의 책봉되자 원손이 되었다. 1649년 2월 18일 왕세손에 봉해졌는데 왕세손의 책봉은 단종 이후 200년 만의 일이었다. 같은 해 5월 13일 효종이 즉위하면서 왕세자의 책봉되었다. 1651년 11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과 혼인하였다. 1659년 5월 효종이 승하하자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하였다. 현종시대에는 상복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예송이 일어났는데 구관계 정통성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쟁이 심화되었다. 1차 예송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효종의 계모인 자에 대비의 복제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은 계모가 아들의 상 중에 상복을 얼마동안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충돌하였다. 남인의 3년상과 서인의 1년상이 대립하였는데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자에 대비가 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상의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서인의 1년상이 채택되었다. 2차 예송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자에 대비가 며느리의 상 중에 상복을 얼마동안 입을 것인가를 두고 다시 논쟁이 일어났다. 서인은 기념복으로 정했다가 대공복으로 수정하였는데 남인이 대공복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념복을 주장하였다. 이때 현종은 서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남인의 기념복을 채택하여 서인 정권이 무너지고 남인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현종은 이후 두 번 다시 예송과 관련한 논쟁을 벌일 시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고 숙종이 경신왕국을 일으키기 전까지 6년간 남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현종은 재위기간 중 양난을 겪으면서 흔들렸던 조선의 지배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효종이 추진해오던 명불론적 북벌로는 중단했으나 군비강화에 힘써 1665년 통제형에서 분란기 50청 정찰자포 200문을 만들어 강화도에 배치했으며 1669년에는 어영병제에 의한 훈련별대를 창설했다. 재정구조의 재건을 위해서는 호구수의 증가와 농업의 발전 조세징수체계의 확립에 노력했다. 우선 호구의 증가를 위해 1660년 양민의 삭발과 입승을 금했으며 이듬해 도성 내의 자수인수의 두 사찰을 폐지하고 어린 승련은 환속하게 했다. 1670년 상간지방의 유민을 단속하여 호적에 편성하고 1672년 국경지대에 범월인을 처벌하는 법을 정했으며 호구장악을 위해 오가작통 사목을 재정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 1662년 전주 익산 등지의 관계시설을 만들어 수리면적을 늘렸고 이듬해에는 양관을 각도에 보내 관계시설을 점검하게 했다. 아울러 조세체계의 정비를 위해 1660년 호남의 산군의 대동법을 실시하고 1663년에는 호남대동청을 설치했으며 1662년 경기도에 균전사를 임명하여 양전을 실시했다. 1669년에는 조은선의 파선사고를 막기 위해 충청도 안흥에 남창과 북창을 설치하고 이 구간은 육로로 운반하게 했다. 1660년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영직첩과 공명첩을 대량으로 발급했는데 이것은 이후 정부의 재정보충책으로 보편화되어 신분제의 해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1669년에는 양인 확보책의 일환으로 공사천인으로서 양처의 소생은 모욕을 따르게 하여 합법적으로 양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밖에 1660년 강화도의 정족산성에 새로이 사고를 마련해 1665년에 등서한 역대 실록을 보관하게 했으며 1668년 교서관에서 활자를 주조하게 하여 1672년 대자 6만6천여자 소자 4만6천여자에 이르는 동활자의 주조를 완성했다. 1669년에는 송시열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의 같으면 본관이 다르더라도 혼인을 못하게 했으며 문묘안에 개성묘를 세웠다. 병자호란 이후 관념적으로 북벌론을 주창하였지만 현종시기 청나라는 자국 내의 명나라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조선은 국방에 있어서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청나라는 조선의 칙살을 파견하여 군비 확충과 무기나 화약의 제조 축성 등을 감시하였고 삼전도비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였다. 안추원 사건 안추원은 경기 풍덕 사람인데 병자호란 당시 12살이 나이로 강화해서 몽고인에게 붙잡혀 청나라로 끌려가 한인에게 넘겨져 노비생활을 하였다. 이후 주인이 죽자 고국이 그리워진 안추원은 한 차례 실패 끝에 1664년 30여 년 만에 심양에서 도망하여 조선에 들어온다. 당시 청나라는 백성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였는데 현종은 안추원의 입국을 보고받고 고향에 돌아가 살게 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안추원은 부모 형제가 이미 모두 죽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자 다시 청나라에 입국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심양에서 북경에 보고하자 조선과 청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1666년 청나라는 조선정부에게 청나라 백성이 조선에 밀입국하였음에도 청나라에 보고하지 않은 일과 조선이 유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문제삼아 칙사를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하였다. 직사는 현종에게 죄를 따져 물으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처리한 대신의 처형을 요구하였으나 현종은 북쪽을 향해 땅을 치며 모든 죄는 본인에게 있으니 대신들의 사형을 면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청나라에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현종과 명성왕후가 묻힌 숭능 1674년 8월 7일 현종은 제신들을 인견하려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8월 8일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고열에 시달려 무척 괴로워하였다. 8월 15일 증세가 의중해지자 종묘사직과 산천에 기도를 올리고 대왕대비 조씨가 하교하여 현종의 거처를 옮기게 하였다. 8월 18일 창덕궁 재려에서 34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어머니 인선왕후가 사망한 지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국상 중에 몸이 많이 쇄약해져 있었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는 숭능이다. 묘호는 현종이며 현의 의미는 행실이 중회에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시호는 순문숙 무경인 창요대왕으로 이후 소휴 연경돈덕수성에 존오가 더해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